대상 같은 때 마음을 세워 만들 수는 없지 않아 정추라 흥흥흥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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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자랐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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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초등학교 13살 때, 14살 때 문경세제 찻사바 축제 때 처음 가보고 아이고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 내가 내려갔지 봤어요? 아이고 세상에 팔을 쪄가지고 앞은 이렇게 있고 근데 뒤는 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운동 안 하는데 이게 창고 치다 보니까 날씨였습니다. 고고 싶습니다. 그 노래의 목소리만 생각하시는 걸까요? 한국중앙대표 한국중앙대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